안녕하십니까 소주장군입니다. 오늘은 dimension 관련해서 문자로 값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코드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소개할 거냐면요 지금 치수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에서 이렇게 문자로 대체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접두어 점이 위아래 문자필드의 값들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값을 넣는 방법 그 코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 랩이 룩업을 깔았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가 어디 있는지 랩이 룩업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dimension 선택했고 자 선택 이런식으로 하시면 자 dimension 정보 나오고 일단 그 접두어 점이요 이런 속성 값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이걸로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시면 프로퍼티 쪽을 봤더니 여기 보니까 위 아래 보시면 접두어 점이요 그리고 밸류 오버라이드 이거 값을 변경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퍼티 이 디멘션의 프로퍼티 안에 이 값들을 컨트롤 하면 아까 봤던 접두어 점이요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랩이 룩업을 사용을 하면 뭔가 디버깅 이라던가 이 문서를 찾아보기 전에 해당 속성 값이라던가 클래스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확인이 됐으니까 정확한 건 어 랩이 api 닥스 이 문서에서 한번 제가 미리 찾았거든요. 보면 자 dimension 클래스의 프로퍼티에 아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면 밸류 오버라이드 프로퍼티를 제가 봤더니 문자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치수를 문자로 대체하는 거겠죠 보시면 이 치수가 저는 지금 5000 이라고 한번 바꿔 볼 거예요 어 뭐 주심도 라던가 이런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원래 치수보다 다른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50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어 그거에 필요한 프로퍼티가 밸류 오버라이드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밸류 오버라이드 보시면 자 또 하나 중요한 이런 걸 보실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 보면 get 하고 set이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get은 값을 불러들여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set은 세팅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불러들여 오고 싶으면 get 뭐 뭐 뭐 뭐 세팅을 하고 싶으면 set 뭐 뭐 뭐 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get과 set 전부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값을 불러올 수도 있고 값을 세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멘전 클래스의 밸류 오버라이드 라는 프로퍼티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해당 값을 전달을 하고 지금 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5000으로 바꿀 겁니다 준비된 파이썬 코드인 거고요 이 모듈 임포트 하는 건 좀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건 좀 다 제거한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디멘전이라는 걸로 받아들였고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언랩핑 시켰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곳에 변경될 텍스트 지금 보시면 5000이라고 지금 입력되고 있겠죠 선택된 건 당연히 디멘전을 선택된 디멘전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직션 열은 이유는 아시겠죠 값이 바뀔 거니까 트랜직션 열어줬고 열어줬고 리조트는 내보낼 건데 사실 내보낼 작업이 없습니다 성공 뭐 이 정도 내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리조트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밸류 오버라이드는 값을 문자로 대체한다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어버브는 상단 하단 접두점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다섯 개죠 저쪽 세팅할 수 있는 값이 제가 전부 다 적어 드렸으니까 필요한 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디멘전 만짜리 선택된 상황 그리고 전달한 전달할 문자는 5000 이라는 문자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실행 완료 되었죠 그리고 보시면 5000 지금 5000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그 접두점미 위 아래 전부 다 5000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해당 결과물 보겠습니다 자 5000 문자로 5000 준 거고 위 아래 접두점미 전부 다 5000 이라는 문자 값을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샘플 활용을 하셔가지고 포문 이라던가 반복문 활용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랩의 룩업을 이용해서 프로퍼티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소스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